제멋대로 정해놓고 국민의 의무? 아니 어디서 저는 괴물같은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? 그럼 나 오늘부로 국민 안 해. 조용히 좀 합시다. 이거 한의전이야. 어디서 또 최종 녀석. 지랄하네. 뭔 놈의 애국심이 4년마다 하면 시끄러우냐. 텔레비처럼 박살날 줄 알아. 아버님 뭐가 싶더라. 뭐 이 집게 뭐가 멋있어요. 파이팅! 아이씨 혹시 탈북자입니까? 지랄하네. 주민번호. 프로핀 긴 걸 어떻게 다 외워라. 길거리는 말할게. 할 말은 하며 살고 싶은 최혜각과 가족들. 전기세를 안 내고 버틴기다가 딱지가 날아오고 남쪽으로 튀었습니다. 전체적으로 무난하면서 푸근했던 영화. 최혜각의 말을 통해서 대사를 통해서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메시지랄까? 그동안 우리가 흔히 생각하긴 하지만 실천으로는 절대 못 옮길 만한 그런 이야기. 이렇게 참 많이 하는데. 이달 말일까지 전기하고 만내면 전기 끊긴다. 한 번만 더 귀찮게 하면 그 텔레비처럼 박살날 줄 알아. 나 오늘 집에 안 가. 알았다. 내가 집에 안 간다는데 걱정도 안 돼?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는데 뭐하고. 국민연금 납부는 국민의 의미. 몇몇 것은 공감이 되고 어떤 것들은 좀 과하다 싶은 것도 있고. 그리고 우연수 씨가 최혜각의 부인이 막내딸이었죠. 막내딸 학교 귀사 선생님 찾아가서 선생님 피부과 본인 돈으로 끊으신 거 아니죠? 아니 당신이 기자야? 뭐야? 이 여자 한 명 맞다. 이렇게 좀 살짝 약올리면서 이제 촌지 문제를 그냥 진짜 겁내는데 저는 좀 이 촌지 문제에 좀 민감하고 아 이건 진짜 아니다고 이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너무 시원했고 통쾌했고 좋았습니다. 적지 않은 사람들 최혜각이라는 캐릭터를 보면서 뭔가 대리만족 탁타르시스를 느끼지 않을까. 영화에서만 이렇게 좀 재미있고 보기에 통쾌하고 이렇지 진짜 이 사람이 현실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면 바로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랑 공상관 아저씨가 나타나서 웬드컵 보는데 막아가지고 꼬장 부리면서 내 집 날개고 이러면 솔직히 싫지 않아요? 그래서 막 왠 또라이야 미쳤다 이러면서 좀 이렇게 약간 피해할 것 같거든요 현실에서는 뭐 자유분방어도 좋지만 어쨌든 자유라는 거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행해져야 되는 건데 물론 알겠어 애국심 마케팅 짜증나고 그런 거 알겠죠 근데 그거를 굳이 꼭 그렇게 꺼가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자유를 방해해 가면서까지 누릴 필요는 없었는데 곳곳에서 봤을 때 아 이 사람의 자유분방 캐릭터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무 과한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국가 형식 그리고 돈 자본을 또 굉장히 싫어하죠 국가 자본을 싫어하는 그런 아나키스트요? 네 아나키스트 같아요 각자 다를 것 같아요 보는 관객들이 아 이거는 정말 부정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재현씨가 갖고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최애가 굉장히 공감하지만 몇몇 부분들에 있어서는 아 저건 좀 거시기하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그 부분에서 이왕은 너무 통쾌하고 재밌어요 라는 부분과 아 이건 좀 거북한데? 라는 부분이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굳이 따위냐면 통쾌한 쪽이 가까웠고 나중에 제가 만약에 나이를 먹으면 정말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요 남쪽이든 강원도든 가서 남쪽으로 튀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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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좋아요 근데 사실 돈 안 되고 튀면 거잖아 그쵸 전기는 있는데라서 쓰고 그거 안 쓰지 말든가 서울 집에서도 시골에서 살 때처럼 발전기 돌리든지 김우석씨가 연기를 참 잘했지만 뭔가 조금씩 이렇게 연기한다는 느낌이 조금 많이 들었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영화야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보면서 내가 좀 푹 빠져서 이 인물들 중에 한 명에게 공감을 너무 심하게 몰입을 한다던지 제가 극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 못 느꼈어요 약간 발 하나만 살짝 담근 느낌? 응 답답함을 느꼈다면은 계속 현실의 장벽에 부딪혔던 거 같아요 이 가족들이 뭐 한예린씨도 그걸 중퇴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디자이너로서의 어떤 그런 빛을 본 게 아니었고 결국 현실에 부딪혀서 나고되는 김윤석도 남쪽으로 오긴 했는데 어쨌든 또 도망가고 네 현재 사회의 그 장벽에 결국 부딪혀서 물론 투쟁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몸부림이었죠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기보다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 두 부부가 이름 막 저질러 놓는데 늘 해결을 못하고 소리 지르고 너 이렇게 잘못했지라고 화내놓고 혼내는 주는데 그 혼내는 수준이 약간 그냥 매달아놓고 겁먹게 하는 그 정도 수준에 멈추고 근본적인 해결까지는 가지를 못하고 그냥 그리고 이들은 정과자 비수부리고 자꾸 저쪽 남쪽으로 어디로 도망을 간다는 거죠 음 그쵸? 그리고 한예리씨 맞나요? 이분의 연기도 되게 좋네요 귀찮게 봤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김윤석씨보다 한예리씨가 더 연기를 잘했다고 보거든요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20대 여성 그냥 그 집 그 사람이 사는 집 그냥 쭉 떠다가 집에서 하는 것처럼 해우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하는 거 그냥 찍어서 보여주는 느낌? 그러니까 뭔가 생활연기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진짜 딸 같았어요 극 중에서 한예리가 두 남자의 사랑을 동시에 받잖아요 그쵸? 되게 이해가 가는 거야 정말 남자는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같은 여자인 나도 되게 너무 예쁘고 되게 저런 사람이 있으면 해줄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가족들이 시골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진짜 아날로그로 사는 그 모습 거기서도 되게 행복해하고 나름대로 다 교육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이루어지고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삶을 좀 꿈꾸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아까도 뭐 섬에 가서 살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같은데 저도 그런 식으로 무속히 귀찮아 너무 극렬하게 국가라는 걸 반대로 하니까 거기서 살짝 조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결과 자체는 굉장히 소박하고 아름답고 그런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에 행해야 될 의무를 막무가내 식으로 떼쓰기 식으로 막 대항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상의 결과를 위해서 항상 그 수단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면 돼요 왜 이렇게 밖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렇긴 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인 화두를 던지는 것도 괜찮았고 뭐 연기도 뭐 다들 별 세 개 반 저는 이 영화를 한예리의 발견 음 그리고 김성균이 너무 좋다 저는 사실 보면서 김성균 씨가 최애감 영화를 맡았다가 어땠을까 조금 더 유화하고 조금 더 이렇게 능청스러움 응 맞아 능청스러움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미워할 수 없는 얄미움 그런 얄미움이 최애감의 매력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김현석 씨가 그런 부분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내 답답함을 이렇게 뻥 뚫으려고 갔는데 반만 뚫린 느낌이라 별점도 반 세 개 한예리 씨한테 하나 김성균한테 한 거 반 뚫어준 거 하나 해가지고 별 세 개를 주고 싶습니다 죄송하고 네 카준 사회 아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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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침 아침 숙